아코디언 주름 상자를 양손으로 신축시켜 리드로 소리를 나게 한 기명악기 손풍금이라고도 하였다. 아코디언은 반음기도 자유로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오른쪽에 3옥타브 반에 이르는 피아노식 건반이 있고 왼쪽에는 베이스라는 점열과 코드 버튼이 나열되어 있다. 코드 버튼은 한 개로 장삼화음, 단삼화음, 속칠감칠 등 각조의 모든 화음을 낼 수 있어 고도의 연주도 가능하다. 리드도 한 줄뿐만 아니라 음색을 달리하는 3에서 4열을 갖추고 음색을 변화시키는 음전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음악계에 인기 있는 악기이며 학교나 직장에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또한 아코디언에는 피아노 아코디언 외에 전부 버튼식 건반으로 된 것도 있다. 이 악기는 1822년에 베를린의 F. 부슈만이 발명한 것이라고 하며 당시에는 한테올리네라고 하였다. 그 후 1829년 비네세대미안이 다소 개량하여 아코디언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음계가 버튼식으로 된 것으로 하모니카와 같이 밀대와 당길 때 소리가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왼손 쪽에 으뜸 화음과 딸림 화음 등의 버튼이 달려있었다. 이런 종류의 소형은 장난감으로 보급되었으며 그것은 전음계식이었기 때문에 디아토닉 아코디언이라 했고 오늘날과 같은 반음계식은 크로마틱 아코디언이라고 부른다. 이런 종류의 악기로는 중남미의 주요 악기인 밴드네온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